안녕하세요.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아마도 당황스러움 없이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기분 좋게 풀어간 시험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문법의 난이도가 완화되었다. 제가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6월 모평에 비해 그래도 9월은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진도를 맞춰가면서 좀 더 후반부에 조건 가정이라던가 혹은 추측 표현들이 더 들어가진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 절대 없었어요. 너무 기분 좋은 시험 지었었고 진도를 밟아 나가면서 성실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모든 문항 쉽게 혹은 조금 고민하셨더라도 옳은 정답을 고르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4년 대입을 위해서도 그 이후 연도 대입을 위해서도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늘 항상 명심을 해주셔야 할 것은 바로 어휘안기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히 여러분들이 어휘만 확보해 놓으신다면 이제 당황스럽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은 정말 즐거운 일본어 공부 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본 어휘 기본 문법에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된 시험지였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2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그동안 골치 아팠던 것들이 소다 요다 라시 뉘앙스 구별 토타라 나라바 뉘앙스 구별하는 거 너무 힘들었죠. 바 뒤에는 조건 가정 여러 가지 문장들이 올 수 없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법칙으로 공부한다거나 혹은 조사 같은 경우도 예외적인 용법들이 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혹은 까다로운 문법 지식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정문만 쓰이고 부정문이 쓰일 수 없는데 부정문이 쓰일 수 있는 예외적인 법칙들 이런 것들이 모두 배제된 난이도가 완화된 즉 여러분들에게 집요한 지식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1번으로 다시 올라가서 기본, 기본에 충실한 내용들을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죠. 앞으로의 수능 대비 어떻게 하면 좋다?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29번 포스터 문항도 기억이 나실 텐데요. 어휘보충 꼭 해주세요. 어떻게요? 기출 프리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에서 그동안 빈출되었던 어휘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너무 방대하고 많은 어휘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민 이제 내려놓으시고 기출에 있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단어장을 만들고 반복하시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의사소통 표현 총정리 남은 시간 동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상황별이죠.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말, 감사할 때, 미안할 때, 남의 집에 방문할 때 등등 여러 가지 의사소통도 가끔 이렇게 뉘앙스를 구별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도 좀 어렵게 출제된 연도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보자마자 어? 이건데? 이게 정답인데 혹시 이렇게 쉽게 나오겠어? 그래서 다른 문항을 고르고 틀려버릴지언정 너무나도 쉽게 액면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들만 나왔어요. 따라서 제 교재의 140페이지부터 두세 페이지에 걸쳐진 의사소통 표현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읽어놓는 것만으로도 곧장 득점의 결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소통 그 인사표현을 단순 암기로 득점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시간 절대로 초조해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어휘부층 기출을 통한 어휘부층과 그리고 의사소통 표현의 총정리의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트별로 어떤 문항들이 어떻게 쉽게 나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험지도 이렇게 네 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출제가 되죠. 문자어휘 같은 경우에선 자, 기본어휘, 스펠링 잘 외웠는지 물어봅니다. 패턴은 바뀌지 않았고요. 대신에 우리가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자마자부터 공부했었던 반복적으로 늘 항상 알고 있었던 자, 그런 어휘들이 나오게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노 같은 경우였죠. 다이어 같은 경우도 실은 두 문장을 주고 고르기였다면 이번에는 5번 같은 경우 한 문장만 제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다이어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속담이나 혹은 신체 관용구를 이용해서 물어봤었거든요. 싹기라는 단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이어라는 의식 없이도 곧장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난이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한자와 가닥하나는 여전했고요. 자,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상황별 의사소통에 늘 항상 제가 긴장하세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뢰합니다와 신뢰합니다! 불러내는 신뢰합니다는 다릅니다. 뉘앙스를 구별하셔야 돼요 했는데 자, 그런 뉘앙스의 구별 없이 그냥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멘트만 액면 그대로 물어봤었죠.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상황별 의사소통만 재정리하셔도 확보할 수 있는 점수가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용편 까다롭지 않았었죠. 자, 문화독회 같은 경우도 이 정보 읽기가 벌써 두 문항이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타나바타, 7월 7석 그런 흔히 봤었던 아이템들이 그림 문제로 나섰어요. 보통 우리가 연중행사 특히 명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아이템은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이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늘 항상 우리가 흔히 봤었던 교재에 다 나와 있었던 그림으로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식에 관련된 그런 독해가 오히려 더 문화 전통보다 쉽죠. 사회의식, 아이들의 휴대폰 사용이라던가 혹은 자전거 타는 그럴 때 주의할 요점들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독해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문화, 문법, 문형에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자, 조사 같은 경우 예외적인 용법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항상 강조했었던 예상 그대로의 용법들이 나왔었고요. 자, 뉘앙스 그리고 동사의 어미 활용도 나오지 않았어요. 동사 늘 항상 의지형 조심하세요.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두 개의 형용사 즉, 제 수업의 스텝 1만을 수강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법 문항이 나왔었습니다. 자, 문형도 뭐뭐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혹은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토커로 딱 하나만을 물어보는 문항이었죠. 보통 문형을 물어볼 때도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문형을 다 파악해야 했었지만 이제는 이 형태가 아니라 토커로 하나만을 집중해서 물어보는 하나의 문형만 물어보는 그런 범위가 확 줄어든 문형,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번 9월 모평은 시간에 쫓기진 않았겠구나. 다시 한 번 더 훑어보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거듭하면서 난이도가 아주 아주 안정적으로 쉬워지고 있거든요. 우리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제외국어, 즉 일본어는 평가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가 그렇죠. 빈도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안심하고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초조해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출 반복풀이 그리고 어휘 재정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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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